어, 여기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두 개, 두 중 하나네. 여기는 서당이고. 야, 닭자가 여기 내가 너무 많이 봤어. 근데 여기야. 야, 여기 아까 나 네 힌트 찾은 데야, 남준아. 여기에 돌 있다고? 야, 여기 아미밥이 여기야 돌. 와, 거짓말 아니고 이 안에 있는 거 아니야? 야, 근데 봐봐. 진짜 설마 동물농장. 구슬같이 아름다운. 구슬같이 아름다운 말씀은 뭐야? 야, 얘네 달걀 났어. 어, 구슬. 어? 달걀이 구슬이야? 형광 발 중화 뒤에 있다. 야, 형광 발 중화가 뭐예요? 아, 미안해, 미안해. 봐봐. 누군가의 집이라고 그러고 또 누군가는 직장에 있다고 그래. 근데 집이 회사래.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청와대에 살잖아. 옛날 임금은 궁에 살았잖아. 사뚜가 관가에 살잖아. 관아? 어. 그럼 관아인가 보다. 근데 긴가? 그럼 뭐예요? 민가? 민가. 그러니까. 그래? 그렇죠. 야, 너무 힘들어. 아, 이게 눈에 깔려. 진짜?